20년 동안 꾸준히 무료급식 사역을 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늘사랑교회는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인데요.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효도관광도 시켜드립니다. 선한 사역에 앞장서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이강호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매주 목요일 늘사랑교회는 음식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로 동참합니다. 늘사랑교회의 이강호 목사는 한때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장님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위기를 겪은 이후 예수님을 믿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늘사랑교회는 잠원동에서 논현동으로 털을 옮긴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무료급식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 초기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먼저 나서서 자원봉사대로 섬길 만큼 열심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는 다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구원의 메시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제가 한 번도 봉사대 없어서 대전 못한 일 없고 한 번도 쌀 없어서 고기 없어서 대전 못해서 없어요. 계속해서 공부해 두시고 하나님과 하신 것입니다. 아시고 좀 더 잘 처음부터 마시는 것 제 소원이고 예수님의 구원 바고 처음으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합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효도관광 사역은 이 목사의 환갑 때 자녀들과 성도들이 모아준 돈이 마중물이 됐습니다. 원래는 유럽여행을 계획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섬기라는 마음이 생겨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 목사는 은퇴 이후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서울 근교에서 무료급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한 끼만 밥 먹어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루 한 끼씩 대답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고 그 밥 대답하는 속에서 그분의 예수님의 영혼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구TV는 한국교회 재보험을 지원하는 건강한 교회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해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의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